다시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예 리리 다 씹니다 글쎄 토끼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였네요 아 귀여워 네 토끼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였습니다 옆에 친구는 404 낫파운드 진짜 너 잠깐 이름 뭐로 해야 돼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일본 그거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현지 해라 현지 그냥 일본어로 바꾸라고 해요 출판사가 야 창씨 개명하라는 거야 야 좆도 안 한다래 김정기 앵그리 용덕그윤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닐 거 같은데 404 하니까 용덕그윤 근데 그거 뭐야 네가 다른 데서 넌 이름을 써야 되니까 그쵸 어 사람들이 너 현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힘들기도 해 근데 그림 보니까 잘 알아보는 거 같은데 그냥 다 팔로우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나중에 너가 출판 만약에 프랑스에서 출판한다 했더니 이름 뭐로 할까 어? 돈 페리냐고 숫자가 그래도 망고 공통하니까 숫자로 한 거거든요 그때 그래도 다음에 부르지 그래 작가들 만났을 때 너 뭐 404라고 보이러 404 404 404 404 404 404 404 그래 그래 내 생각에는 그냥 이름 쓰면 현지 이름 정도 쓰면 일본도 괜찮지 않나 그거 나중에 구제타상한테 오면 물어볼게 아 네 어 그건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든 그거 후타바샤였나 후타바... 그게 뭐지 그... 고단샤슈에이사소학관이 3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카와 쇼텐이랑 그 히타바샤인가? 그 출판사에서 얘기하는가? 네네네 출판사에서 저 아시는 분 그래서 다 보면은 그 공각기둥대 최근작들 만화 출파마다 한국분이 하셨는데 일본어에서 와... 야... 하지 말아야 하잖아 그래 그거는 작가 이름을 바꾸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아 그 쪽에 한번 물어볼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일본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냥 실명을 하면 뭔가 부담스럽달까? 안 부담스러우세요 실명? 실명이지 나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나쁜 짓 할 거 있나? 인명성하게? 나머가 어저께 나쁜 그림을 해도 절대 이름 안 바꾸잖아 네 나머스테 그리고 또 이거를 이거를 영어 이제 한 번 더 정기쌤한테 질문 한 번만 해 주래 그 영어 해석에 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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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2가 무슨 뜻인지 맞추는 거 아... 조정하고 맞추는 거 진정한... 그니까 투시를 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시는지 우선은 첫 번째 면천 그렸던 거에 다 맞춰요 아마 이 그림에서 이게 면천 그렸던 거에 다 맞춰요 아마 이 그림에서 이게 면천 그렸던 거에요 아... 여기 눈높이에 다른 것들을 다 맞추는 거에요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마 면천 그렸던 거에 귀부터 겪을 거야 아마 아... 귀... 귀... 그러니까 이 눈높이에 나머지들을 다 맞춘 해석해 줘야지 너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공기 때립시다 알겠지 또 이씨 경험은 해설자가 아니니까 뭐...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들을 정기쌤 눈으로 다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나? 그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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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리하면 된다 ㅋㅋㅋㅋㅋ 잘 모르겠는데... 아... 뭔가 어려운다는... 그리드를... 생각하지 않나? 그리드... 생각하면 됩니다 아...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다... 리스펙트 한대요 리스펙트? 리스펙트? 네 나를... 리스펙트 하는 거야? 리스펙트? 알바 뭐 알바? 아무 말 아니야? 마스터래요 마스터 마스터... 와... 아... 그레이트... 쟀다... 리스펙트... 리스펙트 바꿉시다 이거... 하... 네? 클로즈업해서 바꿔야 되는데... ㅋㅋㅋㅋㅋ 나중에 바꿉시다... 와... 근데 이게 어디야? 타임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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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레지던트 이블 2를 그려달래요 레지던트 이블... 나 요거는 하고 있는데... 그저께 샀는데... 아 진짜요? 네... PSP로? 어... 풀쓸거... 아... 아... 네... 그럼... 전기 샀다라고 했죠 네... 한번 해본적이겠지... 그 전기쌤 채... 120달러 주고 샀는데... 진짜 좋대요 맞아요? 네... 비싼만큼 좋대요 크... 지금... 돌려 까는 것 같은데... 땡큐... 아... 땡큐... 땡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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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사주셨던... 제가... 오후에도 집사일 내로 듣게 되었고... 어디 사시는 거예요? 응? 여기 살 것 같고... 아주... 아닌데... 음 스카이 캐스 아 스카이 캐스 다 알아도 되려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예전에도 스 고이 나 아 고이 고이 에에에에 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티스트는 작가. 예. 제 부모 같은 거 없으세요? 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거 신청하면 될 텐데. 오, 이렇게 구구만. 유튜브에 있긴 있어요? 그쵸. 근데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아니면?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말이고, 여기에 그거 없네. 다이로 표시. 슈퍼챗인가? 다이로 표시가? 아, 연동을 해야 되나? 근데 그 유튜브에는 다이로 표시가 뜨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어? 어. 내 유튜브에서는 내가 그거가 이제 줄 수 있고. 아, 모르겠다. 어쨌든 그거 뭐야. 어, 우리 거도 광고 수입 들어오는 거다. 응. 우리 곧. 그런 거 수입 됐어요? 오히려 광고 수입 됩니다. 우리들이. 저번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가지고. 저번 거 안 돼서 내가 다 수정해놨어. 이제 돼요? 네. 네. 어, 그럼 자세히 내주는 거예요? 예. 광고를 많이 봐줘야죠. 우리 곧 10만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시나요? 어떻게 잘 그리냐고요? 어떻게 잘 그리냐고요? 아, 사문될 때까지 여자친구 없이 생활해보세요. 진짜요? 아, 맞아. 오직 나의 여자친구는 A4G였다. 와. 아, 진짜. 근데, 규승 씨. 안녕하세요. 그림만 그리다가 잠들고. 지금 저걸로 라이브 진행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올라오겠네. What kind of can do you use? What kind of can do you use? 이제 그거 말하면 친절하게 대답하는데 우리. 아,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lio1 시기를 보고 Die Lord 둘이 떠먹는 건데요. 둘이요? 둘이요?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정기 님, 현진 님. 걸리 남기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하규승입니다. 아, 하규승! 제가 소통은 좀 못해서 항상 정기 님 소식은 즐겨찾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규승이 무슨 오랜만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하이 프롬 인디아 정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강근 조일해 안주일거야 정기 슈즈 와 와카인드 오브 슈즈 도유 유즈 도유 웨어 프랑스에서 샀지 정기 좋겠다 베리 익스펜시브 발냄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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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근 조일해 최강근 조일해 최강근 조일해 사슴아 외국인이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국인한테 한국말로 해야지 영어로 하면 돼 최강근 조일해 최강근 조일해 최강근 조일해 그 다음 그 읽어주고 최강근 조일해 정기샘한테 물어봐줘 한번 진행해봐 프랑스하고 미국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지 그게 ус 최강근 조일해 최강근 조일해 네 저분과 다른 작품입니다 저 분과 다른 작품입니다 저 분과 다른 작품입니다 저는 아이잜티나 아이장이 마스터 저는 아이장이 나 아르헨티나 여기가 아쉬운거 같은데 한상은 두 zero, three zero 할머니 예, 그랜드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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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냐고 묻는데도 그림 스타일이? 프랑스 아니면 미국? 뭐 이런지? 노스코리아 스타러스 지금 파리에 있는 곳에 계세요? 아니요, 여기 한국에 있는 곳이에요 마스터 게임, 내 이름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이름 뭡니까? 코피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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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피나스! 한국어로 코피나스! 마스터 이즈 프랑드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진짜 노스코리아 스타러스는 없네, 그렇지 않나? 사실을 길방으로 하는 어디 갈려고, 영어? 빨리 너 중계해야지 제가 시골집에는 짐 받으러 가야죠 비스피아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고프나스 두 지루 스릴 지루아 하트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고피나스 오미 고피 말고, 고피 고피 나스 고피나스 현진 김 동신수 동신수는 누구인가요? 아니 현진수예요 동신수 내가 바로 알아차렸지 네 헤로프롬 미네소타에서 인사합니다 동신수 바로 나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현진 화이트 화이트웨어 나는 어떻게 한국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한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한국어 한국어로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한국어로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무드라 신아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곤란이야. Sorry. Can you do some snow? One 눈? 머리부터 그리면 어떻게 다 같은 바닥을 공유하나요? 아, 머리부터 그리는데 어떻게 다 같은 바닥을 공유하느냐. 그러면 그렇겠죠. 머리를 그리기 전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머리부터 그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정기 작가님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그려야 될지 벌써 다 생각을 하고 그리는 거죠. 공간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지만 벌써 다 정해져 있잖아요. 키가 180cm 사람은 이 공간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된다는 거. 그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미리 생각하고 있고 그죠? I often try drawing your picture, but it's difficult to put open. 예,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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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라이오에 지äLab Fyt. 아, 어찌한 국문들이 아시아 국문들 뭐 그런 거 좋아한다. 물론 아, 아시안 국문들 뭐jak님 그런 거 좋아한다. 누구야? 왜요? 아시안 운문들 뭐 그런거 좋아한다? 아시안 운문들 뭐 그런거 좋아한다? 아임 빅다운델 라이 캠브리지 유 은 라이크 아시안 맨 네 사진 찍을거 뭐 짓게? 라이크 하시는거 아 very good work translate for us in english speaking people thank you from 네어로비 sorry but i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sorry any tricks for it i'm trying to draw 본세이 위드 스노 눈과 함께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any tricks for it i'm trying to draw 눈 덮인 분재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분재? 네 분재가 뭐야? 그거 작은 식물들 아 작은 식물들 나무 파란색으로 눈 덮인 근데 흰 부분에는 영어가 안되가지고 뭐라 설명을 못하겠다 그죠? 이런건 certificate answer 김정기 작가님 미국 DC들의 예정은 있습니까? DC요? 네 워싱턴 예 한국 코믹콘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정은 없습니다 스케줄이 아마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정배씨 문지인 burning 여행 Lucas 남한世界 아이들 거기에선 pewные 네 돈 사이가 작은 나무 same question 아 이게 라이브인데 예 하하하하 김정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뭐같네 자세 심각하다 유니컬에 비하여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좀 나쁜건데 이거 하이 미나상 미나상 오레곤? 오레곤주에서도 인사하고요 예 땡큐 오레곤주 이것도 유니크랩이라고 해주세요 유니크랩 유니크랩 짱 인디아에서도 증기의 지수를 좋아한답니다 와 땡큐 땡큐 인디아 안녕하세요 브라질 브라질 구릿지바 예 갔다 유엔트 비지티드 구릿지바 브라질 잠시만 잠시만 인사 한번 해주고 가라 어 유노 유니크랩 유니크랩 예 오케이 굿바이 유니크랩 굿바이 유니크랩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돌이 갔었잖아 예 어디였더라 예스 대답도 해주세요 내가 영어로 영어로 괜찮아 우리보다 나가니까 아 위라고 하면 돼요 아 뭐 아니면 증기라고 얘기했어요 하이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올해도 갑니다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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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전체 좀 보여주세요 네 멕시코 멕시코 어떠셨어요? 멕시코 좋았습니다 멕시코 행사 좋았고 재밌었고 음식도 좋았었고요 다 좋았습니다 멕시코 땅 멕시코 음식 좋아해요 네 멕시코 음식 좋아해요 네 성주일 때 총몽 좋아하시나요? 아 총몽 정말 좋아하죠 저번에 알리타를 봤습니다 알리타 보셨어요 네 네 영화 보셨답니다 여기 왔어야 되는데 너 음성이 여기 안 내릴 수가 있으니까 미안한데 뭐 같이 조금만 놀자 한 10분 20분 이렇게 크게 얘기해줬대요 여기서 어차피 음성들이 나가는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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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차스트 디퍼런트 네 위 라이크 멕시칸부츠 타코? 타코? 예 타코 응 음 할아리가 아니지? 이게 무슨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예요?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 팩토리. 로봇을 만드는 공장. 로봇 팩토리? 로봇 팩토리, NO. 로봇은, 사과가 샌프란시스코에요? 샘플한 노래 다음에 해줘야죠 네 RGV 그냥 고맙다라고 인사합니다 땡큐 우리가 미네소타는 안 가봤는데 그거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how much time it took to complete 뭐... 구체적인 시간? 보통 한 12시간 정도 이 정도만 12시간 정도 네 멕시칸 디저트도 맛있대요 멕시칸 디저트요? 맛있다 음 맛있었던 것 같다 삼색입니다 넥스트 캐나다 캐나다도 갔었던데 우리 지금 파리는 아니고요 파리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트박스 가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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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그림 주제는? 오늘의 그림 주제는? 오늘의 그림 주제는... 행복한... 배고프 시간 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너는 내가 만들고 나는 너가 만들고 라이트박스는 우리 이제 바비추가 만드는 그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손도 안뜨시고 잘 그리시네요 정말 예수같습니다 손도 안뜨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도널 스크 뚜껑이 투명한 게 있어 정기지 베리 카인드 사랑해 이 도언이 다 안 해? 사랑해 베리 베리 카인드 투명한 게 있고 검은 게 있거든요 여기 검은 거 벤테루 벤테루 거기에 회색 있냐 거기? 회색 있지 회색 있지 아니 회색 있다 이거... 어... 회색 이건 회색으로 되어있는 거 이거는 유성이예요 유성 아... 유성 그리고 검은 거는 수성이예요 아... 워터풀? 워터컬러 워터풀? 그리고 유성은 오일 오일 이거는 오일이예요 이거는 찬 다음에 물을 묻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하나 투명하거든요 뚜껑이 응? 뚜껑 바뀐 거 아닐까요? 네 주시만 꼭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신대요 아우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5달러 프린트 워컴을 쓰시나요? 워컴 저 선물 받은 걸 갖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쓰진 않으시죠? 쓰진 않고 모 작가가 빌려가서 드릴 것 같냐고 계속 꾸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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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맨 피규어 아... 베트맨 피규어 베트맨 피규어 이거 뭐야? 컨셉 마트? 응 자기 엄마 닮았대요 지금 그리고 있는 할머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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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맛있어요 엄마 여기 몇 시지 지금? 4시 57분입니다 네 여기 뭐 5PM? 코리안 로컬 타임? 영어 자리가 막 대화하고 싶네 아... 아... 진짜... 이만 있으면... 그들이 한국어 배워야죠 그건 머릿수 같은데 음... 나카보리 아키나 그 사람하고 뭘로 대하실거에요? 영어로 그... 그... 좋아한다고 그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다 배울 수는 없지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어떤거? 그니까 픽션 그니까 다른 캐릭터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 아라레 좋아해요 아라레? 아라레? 네 아라레 아... 아라레 닥터슬룸 캘리포니아는 밤 11시 원을 완벽하게 그린답니다 아... 뭐... 예전에 더 잘 그렸었는데 지금 마티가 약간 좀 가서 그렸지 예전에 진짜 타이어 그리는거에 대장이었는데 와... 타이어 진짜 잘 그렸는데 그리면... 그리면... 아이 오픈 그... 드로잉 보드 피커즈 안녕하세요 누군데? 지수요 지수, 지수도 얼굴 한 번 내밀어 줘, 여기에. 지수님이 오셨다, 지수님이. 어? 저, 이역폼 보셨어요. 인사 한 번 매줘. 최장, 최강의. 인사 매줘, 지수. 라이브 왔는데 인사 한 번 매줘. 하이 지수. 어? 쟤는 누구야? 인상. 지수, 앤 현지. 어? 왜 그러지 윤기? 숨었네. 예, 황인상. 미스 지수. 404. 나 파운드. 이 비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카 아냐 정세 말고, 너보고 카와이로 본다? 나 너무 카와이예요 카와이잉 전기 정말 카와이잉 카와이잉 진짜 맞아보면 카와이라서 안나올겁니다 굳이 이상한 약재나 지수님 말한거 같은데요 지수는 귀엽진 않지 금방 안경 이쁘다고 했고 어떻게 일본어 하시네요 Why you can speak Japanese awesome 사토상 갑자기 어? 갑자기 무슨 냄새나? 무슨 냄새 스모킹 냄새? 후사장님 담배피기 했지 아 사장님 오셨던가?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트 유 컴 투 타이랜드 어 태국에 한번 와주시기를 바란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스 미일 고 투 타이랜드 타이랜드 이즈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화면으로 보는 거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을 남이 찍어준 거 같아요. 좀 전에 나왔지. 시차가 좀 있지. 근데 화면에는 시차 있고 음성은 시차가 없나? 그런 거 같은데. 똑같이 있겠죠. 정기 작가님 혀 낼름거리는 모습 보고 반했습니다. 혀 내 이름 그리 보세요. 네. 어드바이스 있으십니까? 어드바이스요? 어떤 그림에 대한 거? 네. 오 마이 갓. 어드바이스라고 할 거는 없고 그냥 많이 보고 전체를 많이 하시고 이러면 될 거 같아요. 월 카드? 어떤 분이 프로포즈를 하시는데요. 남자인지 여잔지 물어봐. 사토상. 사토사토. 성별이 뭐냐고 뭐지? 일단 유부남이신데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네. 성별이 중요하지. 내 목소리는 바로 나오지 않나? 저가 화면 화면, 화면은 드레이가 많고. 인상. 광인상. 응 나 또 봐야돼 뭐 아 히트가 있네요 어느 정도? 한참 됐네 한참 늦죠? 어? 근데 왜 이렇게 채팅은 빨리 올라오지?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채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의외로 바로바로 올라가요 메리트로 만약에 뭐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우리가 채팅을 해보면 된대 채팅은 상관없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건 3시간이에요 땡큐 이러면 저기 어? 바로 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문제는 지금 글을 읽고 글은 바로 3시간으로 오는데 그거 읽고 우리가 답을 해주면 그 답이 늦게 도착한다 그러니까 어 지금 그 뜻이지 그걸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설명들이 다 좀 그치? 근데 어떤 데는 바로 되기도 했는데 이거 핸드폰이어서 그런가? 그기도 마찬가지가? 지금 한 명도 마찬가지 어 한 명 같이 한번 비교해봐 인상 어디가? 짐? 네 아 그러네 거기하고는 어때? 네 컴퓨터가 훨씬 빠르게 맞고 응 아 아 3분 정도 안 하고 3분이나 2, 3분은 이 얘기는 지금 2, 3분 정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로 버튼 한번 하면 아 아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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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뭐 비슷하게 돼 있네 If you are beginner in art, I recommend not to watch this 알카트라즈 알카트라즈 전기는 알카트라즈 최신입니다 알카트라즈 알카트라즈 알카트라즈가 어디예요? 가목 사람 쓰고 있는 가목 여기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진짜 교도소에 쓰는 거예요? 네 네 교도소에서 쓰던 겁니다 그쪽 최신이라는 영어로 뭐래? From? He's from 알카트라즈 어 오케이 정기 N I from 알카트라즈 신의 구도인가봐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Do you have favorite artist? 정기는 어떤 작가를 좋아하냐면요 사무라 유로야키 사무라 유로야키 사무라 유로야키 재팬 아티스트 오토모 카치로 티라다 카치어 센세이 네 토레아마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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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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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티스트 저 저 제가 누구냐 응 한번 얼굴 비춰볼까? 뭐 괜찮은 예 현지 현지 저 슈페니 아티스트 그래서 이 어메이징 아티스트 망가 아티스트 그리고 코믹 아티스트 가와이 현지 에스파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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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낙구대 드로잉 지즈 망가 아티스트 예 시즈 코믹 아티스트 땡큐 오웨이스 하드워크 해서 감사하고 네 그 영감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맨날 지켜봐주고 음 김정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포 로빙 김정기 사토 상 사토 상 사토 상 사토 상 사토 상 유 스탑 유 스탑 왓? 죄송해요 내가 유 스탑 이즈 개 예 이즈 개 예 이즈 개 이즈 개 음 하하, 질투난데요, 정기쌤는 저런 것 같아요. 아, 질투난데요, 정기쌤는 저런 것 같아요. You can. Hello. This live is real? Or recording? Live. Recording. Yeah, live. This is live. Roll. League of Legends.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How do you study an artist you like? How do you study an artist you like? Do you know IU? Do you know IU? IU? 네. I don't know IU. I don't know IU. I don't know IU. He knows IU. I don't know IU. How do you study an artist? About six hours. Six hours? Where did you get ideas for what you want to draw? I don't know IU. That's what I'm doing. Do you know IU? IU? IU is very famous artist. I did good singer. I like IU. You like IU. I like IU. I like IU. IU. I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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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 Yeah, IU. You have city! You don't play video games, but.. You don't play video games, but.. I'm so excited. You go to bed? 해야 되나? 봤어? shut up and take my money 브러쉬 펜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브러쉬 펜요? 저번에 파리 갔을 때 6개 정도 쓴 거 같아요 EU6 브러쉬 펜 절링 파리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6불로 브러쉬로 2주 정도 4주 정도 2주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작가가 보고 공부하느냐 이런 건가 어떤 작가랑 같이 잘 못 쓰신 것 같은데 뭐 작가들은 다 좋아합니다 한국에 왔어요 응응 응응 응응은 다른 곳이고 어.. We will go to.. 어.. 애플을? Did you go to our University? 대학 나왔냐고 어.. 가능하다.. 근데 저거 못했어 3학년이 같이 있다, 일단은 He didn't graduate 정수, 명상 안 하십니다 우리 명상 안 합니다 상상은 많이 합니다. 공상. 김정기 화백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뭐 평생 그림 그려야겠죠. 미야자키 뮤비 좋아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라이크 뮤비 미야자키 해요. 뮤비. 우리 김정기 작가처럼 그리려면 그냥 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됐겠죠. 이런 사람 많겠죠. 18살때부터 23살때까지 얼마나 그리셨나요? 그때 최고 많이 그릴 때네. 군대 가기 전에 가니까. 그때 가장 많이 그렸습니다. 텐하울즈 인... 어...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텐하울즈... 뭐 이상 그렸겠지. 하실 때 열, 열 시간 이상 그렸다. 지금? 정기 라이크 워드카이로? 오토모 카츠가 아니라서... 오토모 센세이. 오토모 센세이. 센세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페인터 누구 좋아하시나요? 페인터, 저는 누구 좋아하자면은.. 랩핑도 좋아하고요. 랩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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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에. 롬앤 로게르. 롬앤 로게르. 롬앤 로게르. 롬앤 로게르. 어! 사전트. 전 지금 사전트. 에니메을 보이시나요? 보는데 그렇게 많이 즐겨요 예전만큼 즐겨 보지도 않네요 가장 내가 가장 많이 봤던 걸 최근에 가장 에반게리온 극장판 개 글 읽을 때 계속 틀어놨어요 에반게리온을 봤어요 오토모 센세이 일본에서 만났어요 네 바이크 탑니다 하비는 바이크가 자전거인가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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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왜 잘린 건가요? 머리는 여기가? 네 잘린 게 아니라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씨 나루토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네 아키라 바이크 아키라 바이크 또 보여줘야겠네 아키라 바이크 아 내가 아니 여기 가가지고 아니 그거 들고 오지는 말아 들고 오지는 말아 아 그럼 어떻게 들고 오겠노 오케이 어 아키라 바이크 여기 있는 슈퍼헤니 스튜디오 예 김정기 슈퍼헤니 스튜디오 오케이 아키라 바이크 그 그 그 그 산업재 어 제임스진 앤 호호호호 예 here 슈퍼헤니 스튜디오 어 어 시긴 현진 드로잉 어 아 에몰소 힐 축구 축축 예 도라에몽 오 오케이 컴배 정기 정기 정기쌤은 나루토 캐릭터를 모릅니다 그쵸 저 나루토 아니에요 나루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요 한쪽으로 가르쳐주네 선생 선생 선생님 아 카카시 오 땡큐 보노보노 아시나요 정기현 보노보노 알죠 나 때릴거야 나 때릴거야 어 보노보노 닮으신거 같기도 보노보노에서는 그사람이 되고싶다 그 있잖아 사람이 나와요 아니 그 있잖아 그 예 쏘리 아 아저씨 아저씨 계속 배도하나 철학적인 말 하네요 땡큐라도 크리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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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나요 땡땡 내가 가장 좋아했던 면치 중에 하나가 땡땡의 면치 또는 오토모 선생님의 메모리스하고 스틴펑크 좋아합니다 당연히 메모리스도 제가 그림 그릴 때 가장 많이 써 놓은 예 히 라이크 메모리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 간단히 애니메위스도 belki 애니메이티드 에반 게련 clips 95 古巨 Compared to Diana 네 95년도 좋아합니다 그 때 볼때도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알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어요 Have you ever met Guillermo Del Toro 아 Guillermo Del Toro 만났잖아요 만날 기회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다면 컨셉 아티스트 이리로 메일 왔었는데 기회로 가 예 스리램덩크도 좋아하겠죠 예 좋아합니다 로마인 브이징 김정기의 그레이트 아이디어 브령 시즌인 루블 예 예 순 순 어 집 메이크업 북 어 바웃 나 왔다 What does 슈퍼애니 mean 아 나의 사이트 어디 원페이지에 나와있던데 한국말이지만 슈퍼애니스 음 음 2017년도 아 디스 예 2017년도에 잠시 그렸던 건데 하루 샘프라네스 어 그때 완성 다 했는데 또 욕심 생기가 또 더 그리고 있습니다 어 한 3분 정도만 더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정도 3분 정도 뭐 타임머신 타고 공출 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 걸렸다 네 방금 사과 이제 방송 끊고 음성만 나오는거에요 선생님 걸렸어요 non 슈퍼애니메이터 어 이 어 아 essa Mater續 에니마가 정신을 부이러 넣다 뭐 그런 비슷한 거거든 그게 이제 의원으로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애니메이션 그게 선의 생명을 불어넣다 뭐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된 거니까 그 기원은 뭐 애니마가 정신 쪽에 가까운 거 그런 걸까 코믹스 내실 생각이신가요? 네 코믹스 내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을 가까이서 보고 계신 거죠? 엔진이 없어? 이게 엔진이 없는데? 뭐 엔진 없이도 이런... 뭐 엔진이 없나요? 뭐 엔진이 없나요? 왜 엔진이 없나요? 시익스티? 아티스트 별 써? 이게 어떤 종류의 오토바이를 다십니까? 뭐죠? 앤비아구스타 앤비아구스타 큰 그림 망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또 또 자 이렇지 전화가 와가 에어플레임 모드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와이파이만 캐시로 지금 그렇게 그렇게 했거든 나 지금 실시간 그거 다 찾아냈고 그 뭐야 그 뭐지 그거 다 찾아냈는데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켜지겠습니다 그때 마지막 인사할께요 음성도 안 느리나 음성 나왔어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고 싶어 으 clair okay 그러면 시우 넥스트 타임 시우 넥스트 타임 땡큐 에브리왕 에브리바디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